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과 거명대생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수능으로 가는 중간 진검달이니까 현재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왔으면 점수가 잘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는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현재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좋은 그냥 테스트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 때까지 결국 우리 대학을 결정하는 건 수능이니까 수능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평가원 어떤 문제 나왔는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초대력의 형성과 분리 과정 중에 일부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를 나누면서 옳게 얘기한 학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초대력의 형성과 분리는 항상 판의 경계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라고 그랬죠. 자 초대력이 형성이 됐어. 형성이 되면은 떨어진 대륙이 한 덩어리를 뭉치는 거잖아. 그럼 그건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충돌형 경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스콕 산맥들이 만들어지죠. 특히나 우리 고생네 말 같은 경우에 고생네 말의 판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베게노가 제시한 대륙 등설의 증거에서 등장하는 산맥들이잖아. 부가미르가의 에팔레츠 산맥이나 유럽의 칼리도니아나 스칸디나비아가 산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고생네 말 판계가 형성이 됐을 때 같이 만들어졌다가 판계가 분리가 되면서 떨어진 대륙에서 산맥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륙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은 여기는 발상의 연계가 되겠지. 그리고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그 사이 바다가 만들어지면은 그 바다 가운데 해령이 형성되면서 해적 확장설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적 확장설의 증거로는 뭐 고지자기 줄무늬 같은 거 나오고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그 다음에 해령과의 거리에 따라서 해양지각의 나이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 그 다음에 해령이 끊어져 있는 변환 단층 그리고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바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 있죠. 거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지. 섭입대에서 진원의 깊이 분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적 확장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학생 ABC 한번 봐보자. 자 판기하는 초대륙 해당되는 거 맞네 당연하지. 그 다음에 열곡대가 뭐야 대륙과 대륙이 벌어지는 가운데 폐인 골짜기를 열곡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바다 가운데 발생하는 경계인 해령 정상부에 뾰족하게 생긴 골짜기는 그냥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곡대는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대륙이 나눠지니까 대륙과 대륙이 벌어지는 발사하는 경계 가운데 열곡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을 축으로 해서 해저 지자기 줄무니 대칭적인 분포 해저 확장세 증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C 모두 맞네. 1번 정답 5번 자 다음 2번 가자. 자 그러면 어느 외부 은하를 나타낸 건데 A하고 B는 각각 은하의 중심부하고 나선 8이래요. 나선 은하잖아.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에 은하 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나선 은하고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이긴 하지만 은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해요. 근데 이제 은하 핵하고 나선 팔을 좀 나눠서 보면은 은하 핵은 상대적으로 나선 팔에 비해서 별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물질들 이걸 우리가 성과물질이라고 하지. 성과물질이 좀 적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하 핵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고요. 근데 별들의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진화를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 진화를 많이 한 상태야. 즉 별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보는 주기열성 단계에서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처럼 진화를 해버렸다고. 근데 주기열 단계에 비해서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은 표면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많고 되게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색깔 자체는 무슨 색깔? 붉은색을 띄고 있는 거지. 붉은 별들이 많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나선 팔은 상대적으로 은하 핵에 비해서 성과물질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별들이 별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성과물질이 많으니까 은하 핵에 비해서는 새로운 별의 탄생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적은 젊은 별들이 은하 핵에 비해서 많이 분포가 돼 있어. 그리고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진화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기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비교적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 높으면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짧으니까 색깔은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지. 이런 차이점들 좀 정리 좀 하세요. 자 그래서 기역번 정상 나선 은하야. 니은번 B에는 성과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많이 존재한다고. 디귿번 붉은 별의 비율은 은하 핵 A가 B보다는 점점 높아야 되는 거고. 새로 구레 granny로 인하KE 닿에 있는 digital 6 8 9 10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